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서유특집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돌아온 설 연휴, 웃고 떠들어야 할 즐거운 명절인데 벌써부터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푸념들이 밥상 위로 쏟아집니다. 이제 취직을 했냐는 말은 꺼내기도 어려운 올해 설 명절입니다. 설 연휴를 맞은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맞은 전통시장. 손님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은 한 달 평균 351만 원. 1년 전에 비해 물가는 3.6%나 올랐는데 실질 소득은 3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달리 월급은 거북이 걸음인 셈입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에는 이중고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비싸졌죠. 오징어가 만 원에 4마리 샀던 거가 2마리밖에 못 사는 실정이고 이자만 좀 떨어져도 생활이 조금 덜 각박하지 않을까. 2, 3%였던 게 거의 6, 7%대. 1금융권에서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매우 힘들죠. 높아지는 취업 문턱에 청년층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강비도 들고 교재비도 들고 차치하면서 공부하니까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죠. 지난해보다 경기가 좀 풀릴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의 여파가 진정되기도 전에 고금리 충격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은 더 고달픈 명절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어려움은 달랐지만 팍팍한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도 걱정입니다. 장기 저성장 초입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기로에 선 2024년 올해입니다. 이번엔 시야를 넓혀서 올 한해 요동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국제 경제가 참 다사다단했는데 우리 경제도 사실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올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커다란 화두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화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전환.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이 언제 바뀔 거냐. 금리 인하가 언제 단행되고 또 실제로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두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저성장. 작년에 중국 경제가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이는데 5.2%로 선방했다고 저는 평가가 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안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의 갈등 자체도 여전히 큰 상황에 되다가 구조적인 요인이 인구 고령화 문제도 맞물려서 올해는 4%대 초반에 머무르지 않겠나. 4%대 정도에 머무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 번째 화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선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에다가 홍해와 호르몬 해역의 어떤 긴장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중동 전체로 확산될 어떤 우려 거기다가 올해 전체 중요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76개국으로서 전 세계 196개국의 많은 국가들이 중요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측면도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는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언제 인하할지 말도 많고 타이도 많은데 실장님께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그에 따라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주요국 중에서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언제 바뀌느냐라는 이제 그 관심이 가장 큰데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5월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둔화되고 있고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물가 지표가 PC라고 개인 소비자 지출입니다. 그중에서 코어 개인 소비자 지출의 물가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의 어떤 시점이 다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어떤 단행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 성장하고 소비가 어떤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 속도가 좀 느린 이유가 타이트한 미국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굉장히 타이트한 측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가격, 주거비 이 부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완화된 어떤 금융 여건, 그리고 이제 높은 자산 가격에 따른 어떤 웰스 이펙트 지금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좀 늦출 여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증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어떤 유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 공급망 리스크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떤 속도를 늦추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환율, 현재도 사실 원화가 굉장히 약세고 달러가 강세인 분위기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난 시점, 그 이후 이전까지 환율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는 약간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말은 우리 원화가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달러의 약세, 원화 강세는 진행되겠지만 그 폭은 아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마 유로존하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금리를 낮추는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 원화의 영향을 크게 주는 위안화의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의 재성장 또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위안화가 큰 폭의 강세로 반전되기 어렵고 그러면 우리 원화도 아주 큰 폭으로 강세로 반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성장 엔진이었던 중국이 힘을 잃은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폭풍이 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 올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2024년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어떤 유사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1%와 동일하게 올해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특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 상향 조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동안 우려가 됐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둔화되면서 성장도 유지되고 이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연착률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고부채,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금리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 또는 심지어 어떤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들이 작용을 해서 그게 이제 성장의 어떤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IMF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난해 2.5% 성장에 비해서는 둔화된 어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고금리, 고부채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가계의 어떤 소비와 기업들 투자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재정의 어떤 적자가 심한 국가이고 이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재정의 어떤 이자 부담, 정부 부채와 높은 정부 부채와 이 이자 부담이 미국 경제를 그동안 크게 좀 끌어갔던 재정의 어떤 성장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 경제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두고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전반적인 모든 기간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는 한 1.4% 성장이지만 올해는 2.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IMF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고 특히 상반기에 거기다가 유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발, 자금시장 경색 이런 것들이 작년에 좀 크게 우리 경제의 어떤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출과 내수 모두 작년에 좀 어려웠던 측면이지만 올해는 반도체 경기도 이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제 상품 교육을 중심으로 세계 교육도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커졌고 이 반도체 경기 개선과 맞물려서 어떤 설비 투자 부분들도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다. 다만 이 고금리에 따른 어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부동산 PF발 어떤 부실 위험 이것 때문에 소비와 어떤 건설 투자의 해본 오벤트만 여전히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실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설 연휴에도 집값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어려운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 전셋값은 30주 넘게 상승 중인데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초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없어 온기를 되찾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한 달에 2천 건도 안 될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신규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이주 수요도 여의치 않아 시장이 더욱 경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빙하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자금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유동성을 제공했던 면이 좀 컸었는데 예를 들어 40조 원에 육박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차지했었고 향후 2, 3년까지 시야를 넓혀 전월세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에겐 청약과 더불어 전세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하반기에 입지 좋은 구축 매매를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그리고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일단 금리도 여전히 높고 거래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도 공사비가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상당히 복합적이긴 한데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초거래 절벽 사태로 인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나 여러 가지 지수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량이나 건축량 또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해외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상황이 좀 좋아져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만 부동산 매수 세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들이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빙하기를 맞아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110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성 기자, 예전 같았으면 반응이 뜨거웠을 텐데 들어보면 반응이 뜨뜬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110 대책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안 방안은 공급보다는 수요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큰 가닥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신도시 사업 가속 및 재정비, 비아파트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PF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고 노후도 요건도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 내에서는 노원, 강남, 강서, 도봉 등이 주요 수혜지로 꼽힙니다. 해당 지역에 가서 직접 만나본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민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민들은 좀 하기를 원하고 있고 아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너무 첩수해서 밤에 들어오면 차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세워놓고 실정이고 건물도 너무 노후화됐고요. 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액 급행 제도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큰 호재인데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25일에 발표된 교통 분야 혁신 전략은 GTX ABC 노선을 각각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또 지방 대도시권에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고 서울 근교 신도시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수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접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지역들의 지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 위치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의 재원 마련 등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남은 만큼 그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두고는 사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 상승장이 올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 계속 침체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시기를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학계의 보통 일반적인 분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되는 정책들은 시기가 좀 지나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 자체가 여수호야대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여수호야대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서 이게 시장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정부에서 각종 이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정책들로 인한 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우상향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급격한 우상향이 아니라 완만한 우상향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대신 우상향을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사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 연휴 지나서 이제 총선을 지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지금 모든 정책들이 이미 다 나왔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좀 더 혜택이 많은 이런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최근 거래량을 볼 때 부동산 빙하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집값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뭐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시중금리가 좀 낮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 연방 기준금리가 낮아져야만 우리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한다는 어떤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사실 부담이 큰 것이 보게 되면 조세적인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조세 제도도 그런 방향 전체적인 어떤 요소여다 상황에서 개정을 할 수 없으면 좀 이제 세부적으로 이 조세 부담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게 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이런 것들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줘야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봄철 이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단기적으로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변수와 국내 경제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찬스이지 않을까 또 그래서 이제 직주건접의 주거 유형들을 마련해서 이제는 집을 어떤 거주 개념보다는 투자 개념보다는 이 거주 개념으로 가져가서 본인의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인연대의 서진영 교수 성나균 부동산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에 모인 가족들과 주식 얘기를 하면서 답답해 하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2500선에 갇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 증시 수준이 어떤지 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올해 들어 비교 대상인 주요국 23개 주식시장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희찬 미래세 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단독 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설 연휴 이후에 좀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없는 한 지금의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은 아무리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하지만 3월 달이 아닐 뿐인 거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생각해 보면 올해 연중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금리 인하는 기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우리 자산시장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산가치들이 일정 부분은 좀 부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앞서 얘기했지만 좀 부러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강세가 이어지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어쨌든 그동안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 봤을 때 여전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글로벌 주식 배분, 의견을 말씀드릴 때도 미국 주식을 중심에 놓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요 그들 중심에 놓고 투자하실 것을 일단 권고드리고 있고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AI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관련된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완전 생존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한국에도 반도체 빅투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수혜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큰 틀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는 좀 변동성 마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큼은 저희가 좀 어떤 확실한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본은 N화 관련된 변동성도 올해는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특히나 경제 성장세가 사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좋은 것만큼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까지는 세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앞서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반도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부른 반도체 열풍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전체적인 IT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업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가 크게 두 개 전통적인 수요와 AI 관련된 수요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은요 크게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요 그런데 전통 수요라는 게 하나는 PC, 하나는 모바일, 핸드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사실은 글로벌 경기예요 결국은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언제쯤 이제 좀 좋아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정 기간 누적되고 나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좀 더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는 일단 지금은 AI 관련된 수요로 좀 버티고 하반기 이후로는 전통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구도로 점차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가장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이벤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미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 중에 연준 의장이 반기 의회 청문회를 상반기 의회 청문회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원들이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 다음 언제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올해 몇 번쯤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거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시장에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양회입니다 항상 양회쯤 되면 중국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부양책을 어떤 걸 내놓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느낌 대비해서 중국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좀 약간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리서치 센터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눈여겨보고 계신 업종도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이제 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좀 유망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장기 컨셉에서는 계속 반도체입니다 저희는요 일단은 AI 관련된 테마를 결국은 세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텍들이 원체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걸 가지고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뒤처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막 의문들이 막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때려부어야죠 그래서 광고 시장을 갖다가 계속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수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존 경쟁 측면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들은 문제는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약간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메이커들은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이 많습니다만 한국에도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일단 빅투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어떤 기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한 1년 정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주식들이 좋은가 전통적으로 성장 스타일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인터넷 게임 이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주식들이 금리 하락 국면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는 꼭 단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저 PBR 이쪽 주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따라갈 때 얼마나 적극적일지가 이 테마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단기가 아닐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 은행 주식들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주식들 이런 쪽에서 그런 어떤 액션들이 뒤따라서 좀 나오게 되면은 의미 있게 나오게 되면은 테마의 지속 가능성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기가 상당히 힘든 올해인데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센터장께서는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외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투자할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빅텍들이 잘 나갈 때 한국의 반도체 섹터가 결국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반도체가 계속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하락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그리고 이제 저 PBR 이런 쪽으로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을 현재로서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 미래에세증권 박기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3D optimization process 3D optimization process 기상캐스터 배혜지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를 넘어서는 디지털 휴이넘 시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점은 인간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열려있는 냉장고 문을 알아서 닫고 결혼기념일도 챙겨줍니다. 청소, 빨래는 물론 돌봄 서비스까지. 스마트홈이 AI를 만나면서 집 안에서 인간은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글로벌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화두는 단연 AI였습니다. AI의 등장은 초연결을 집 밖으로도 꺼냈습니다. 스마트홈에서 스마트 라이프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센서들이 주변 상황을 수집하고 프로세서는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해 명령을 합니다. 인지와 판단 그리고 제어. 인간의 능력을 학습한 컴퓨터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센서 기술의 발달은 이미 운전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까지 기술 진보는 더뎌 보입니다. 완성차 기업들부터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들마저도 넘지 못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창벽을 깰 열쇠는 결국 AI입니다. AI 기술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공간 컴퓨팅 시대를 열었고 디바이스 또는 AI 에이전트의 일상의 언어로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미래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은 실시간으로 외부 환경과 소통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운전으로부터의 자율을 얻게 될 인간에게 자동차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자동차가 와인바가 되고 게임방이 되기도 하며 회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게 되면 차량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집과 같은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 연구 그리고 공간 경험 연구를 AI 솔루션과 접목하여 모빌리티의 경험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여는 인류의 미래는 집이나 자동차에만 그치지도 않습니다. 철도와 선박, 항공 등 또 다른 이동수단은 물론 물류, 건설 현장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인간을 노동해서 자유롭게 할 날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로 미국에 위치한 유명한 식당에 전화 예약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4명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세계 곳곳에 있는 동료들과 채팅으로 약속을 잡습니다. 대면으로 만나도 어려움 없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근처에 맛있는 데는 어딨니? AI가 외국어 공부의 부담에서 인간을 해방시킨 겁니다. 침묵은 물론 비즈니스에도 활용 가능해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킵니다. 13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삼성전자의 첫 AI폰, 갤럭시 S24를 통해서입니다. 시장에선 2027년 생성형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하량은 5억 2,200만 대에 이르러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휴대가 가능한 무선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스마트폰 시대로 이제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인간에게 언어의 자유를 선사하는 AI폰 시대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꿀 또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AI가 8억 개 이상의 화합물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연구자는 AI를 통해 특정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물질과 결합하면 좋을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란 게 워낙 하이리스크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간이 필요하고요. 타겟을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저해하는 물질은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꽤 괜찮은 활성값을 갖는 유효 물질을 두 달 만에 찾더라고요. 드럭 디스커버리에도 정말 혁신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구나. 신약 개발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10년. 후보물질 도출에만 3에서 4년이 걸리는데 AI를 통해 시간을 두 달로 줄인 경우입니다. 후보물질 탐색만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는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추천하거나 새롭게 판매되는 신약의 이름도 금방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 비용 절감을 통한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다양한 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약 개발은 돈이 안 되는 건 안 만듭니다. 많은 사람한테 보편성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약값이.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천억이 들지 않고 십억이 든다고 해봅시다. 여러 가지 지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희균 난치병을 전에는 지도를 잘 안 해요. 새로운 약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AI를 통한 신약 개발은 아직 걸음마 수준.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된 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 AI 사용에 보편화는 예정된 수순. 어깨 역시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신약 융합 연구 촉진과 산업계 요구를 바탕으로 AI 신약 융합 연구원이 만들어졌으며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다양한 제약사가 AI를 통한 신약 개발을 시작한 상황. 제1호 국산 AI 신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최근 들어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기업들의 인수합병 M&A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 회사가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고 화장품 회사가 테크 제품을 내놓는 시대가 왔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융합하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오리온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는 16%나 성장했지만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세가 얼마나 더 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오리온 해외 매출은 1조 8,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 역성장했습니다. 재과 사업 성장성의 한계가 보이자 오리온이 선택한 것은 신사업 진출입니다. 지난 1월 항암제를 개발 중인 레고캠 바이오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바이오나 식품회사나 R&D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이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입으로 먹는 걸 만들어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막연하나마 신사는 나중에 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약품과 식품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CEO는 올해 CES 키노트 기조 연설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주인공은 적외선 드라이기 에어라이트 프로. 로레알이 하드웨어 스타트업 주비와 협업해 만든 차세대 헤어드라이기로 뷰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크 영역을 끌어들인 겁니다.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는 AI를 활용한 개인화 자동 쇼핑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고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기업 간 경쟁은 심화됐고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늘어난 상황. 초인적인 능력으로 선택권을 갖고 어떤 한 기업이나 제품에 매몰되지 않아요. 쉽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비 패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 심화진 거예요. 내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빅블러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초고물가 시대를 맞아 이른바 초초저가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소모품에도 지갑을 닫고 있는데 달라진 사람들의 소비,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렴한 주방용품과 생활용품 중심이던 다이소 매장. 이제는 매장 한 층이 의류와 화장품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뷰티와 패션 카테고리에서도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이소로 화장은 가격대에 비해 질이 엄청 좋아서 몇 개 사서 쓴 것도 있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좀 다양한 질의 화장품을 쓸 수 있다. 가장 비싼 제품도 최대 5천 원인 균일가 정책으로 소비자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화장품과 패션 매출은 각각 85%, 160% 늘었습니다. 기존 SPA 브랜드 대비 3분의 1 가격을 내세운 이랜드의 초저가 패션 브랜드도 인기입니다. 청바지, 맨투맨 티셔츠 등 무채색의 베이직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올해 1월 한 달에만 3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이랜드는 현재 13개인 매장을 연내 2배 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내외 대량으로 생산하는 원단 공장을 직접 찾아 나서서 기획 생산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10평 규모로 적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나 마케팅 비용도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할인 혜택이 있는 이 쿠폰을 찾아 구매하기도 합니다. 실제 올해 1월 한 달간 G마켓에서 팔린 이 쿠폰은 전년보다 76%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영화 관람권이나 카페, 편의점 금액권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쿠폰을 찾아서 구매해 다운받고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2022년 0.3%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에는 1.4% 줄어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소모되는 상품인 비내구제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 특히 음식료품과 의약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는 것만이 이런 고물가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여현입니다. 설 특집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